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지능형 AI 배전반 등 신제품 연내 출시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우리가 일단은 이 배전반이라는 단어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 원전으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얘네들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풍력 쪽으로도 연관이 돼요 있고 AI 데이터센터도 연관이 되어 있고 액칩냉각인가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G2파워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앞으로 뭔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싹 다 모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얘가 두산애너빌리티처럼 또는 뭐 하나솔루션처럼 어떤 특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 분야의 대장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얘가 원전에서 대장의 역할을 예전에는 좀 해줬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혀져 가는 종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가동에 여름 전력 이상 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태양강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름에 이제 태양이 쨍쨍 하긴 하죠 근데 뭐가 있죠 구름도 많을 겁니다 왜 장마가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이 약점이 뭡니까 신재상 에너지 좋다 근데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구름이 많다라고 했을 때 태양이 일조량이 좀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력 수요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조금 어렵다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랑 같이 좀 키워 나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푸틴 베트남의 원자력 기술센터 설립 원전 산업의 발전을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원전이든 뭐든 지금 당장 지워야 된다 전세계 난리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AI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할수록 전기를 먹는 하마가 될 거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어떻게든지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풍력 태양 수소 이런 것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아마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의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원전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원전 이슈는 우리나라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슈만으로는 너무 힘이 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기 때문에 뭔가 임팩트 있거나 아니면 오 이거 대단한데 라고 해서 막 움직이기에는 너무나도 소모가 된 재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명확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나와주는 게 가장 깔끔하게 테마가 형성되고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리TV와 매주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료 체험 같은 경우는 매주 25%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댓글에 링크 한번 눌러주시고 무료 종목 신청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딱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저희랑 같이 이거를 목표로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갖게 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신청해놓자 그리고 이 기회 꼭 챙겨가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상으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움직이는 모습들 뭐 오르던 떨어지던 양봉이던 은봉이던 간에 그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요런 액션이 나오는 거 그걸 지켜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해лагода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